안녕하세요 허쌤입니다 아 치과를 갔다 왔는데 저 교정을 처음 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아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볼키는 먹을 겁니다 렛츠고! 침대 샀습니다 근데 또 부품이 잘못 와서 조립을 못하고 있네요 침대 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맵다 아 맵다 아 그리고 술도ией 달려면 으윽 parallels 오allow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